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 입니다 자 오늘 56강 입니다 자 56강을 보시면요 아 조금 부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첫번째 바로 기본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나는 갔죠 어디로 갔습니까 예 잠깐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나는 갔는데 런던으로 갔죠 자 그리고 컴마 다음에 외열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관계대명사도 계속적 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어가 동일하게 이 외열도 계속적 용법을 이끄는 관계 부사 입니다 그래서 얘도 뭐 풀어 쓰게 되면은 뭐 엔드하고 대열 정도로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는 런던으로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머물렀죠 2주 동안 머물렀다는 겁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요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번째 보시면 그 사고가 발생했죠 예 50야드 떨어져서죠 어디로부터 자 이때 이 외열은요 아 이제 그 그 이제 명사절이잖아요 이 외열이 이끄는 이거는 그래서 얘를 이제 명사절을 지금 이끄는 뭐 의문사절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앉아있는 곳이죠 예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곳으로부터 50야드가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도 원래는 좀 풀어 쓰게 되면 더 플레이스 써주고 플레이스 써준 다음에 왜 열하고 위 워 쓰링 이렇게 써야지 어떻게 보면 더 맞지만 근데 얘가 이렇게 생략이 되고 그쵸 예 외열만 이렇게 남은 겁니다 왜요 위 워 쓰링 이렇게 나온 남은 거죠 자 밑에도 보시면은 아 우리는 아 머스트 캠프 하는 거죠 캠프는 이제 이제 캠이 텐트 치고 야영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때 왜 여름 뭘까요 얘는 관계 이 관계 부사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에요 뭐뭐 하는 곳에 뭐뭐 하는 곳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다가 우리는 캠프를 쳐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외열은 뭐예요 부사절이죠 부사절 예 방 이 외열은 뭐였죠 얘는 명사절 이죠 명사절 그쵸 예 자 그리고 어 여기 있는 요 외열은 아 뭐 부사절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그 관계 부사의 외열은 대부분 형용사절 이죠 예 그러니까 외열은 이렇게 형용사절도 되고 명사절도 되고 부사절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히 워즈 리스이브드 에요 자 히 워즈 리스이브드 무슨 말입니까 그가 받아들여 진거죠 맞이함을 당한 겁니다 그쵸 위드 리스펙트 에요 존경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외열은 뭐예요 그가 가는 곳 어디든지 복합관계부사죠 복합관계부사 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뭐 뭐뭐 하는 것은 어디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 요정도 하고 이제 우리 또 패턴 문장 통해서 좀 더 배웠던 것을 숙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 워즈 고잉 아웃 오브 더 게이트 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게이트에서 그 문 문이죠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쵸 뭐 할 때 웬 마이 파더 콜드 미 백 나를 아버지가 나를 불러들려고 할 때 그쵸 어 이게 이제 웬인 이렇게 뒤에 있다고 해서 예부터 해석하고 그 다음에 아이워즈 고잉 아웃 오브 더 게이트 라고 하지 말고요 어 왠을 그냥 요 앞에다가 붙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문 밖을 나서려고 했을 때 내 아버지가 나를 다시 불러들였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면은 번역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they were about to start 그들은 막 시작하려고 했다 뭐 할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뭔가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또는 출발하려고 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I was thinking of this 에요 내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나는 들었다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그쵸 헐드 목적어 pp죠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그래서 아 외는 뒤에 있지만 앞에 절에 붙는 것처럼 해석을 하면 매끄럽게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어 이거는 특히 우리가 빠르게 독해를 할 때도 되게 중요한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막 뒤에 해석하고 다시 앞으로 더 돌아갔다가 한번 더 처음부터 다시 해석하고 이러면 독해가 되게 느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패턴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희위 타이언드 트위스 내이 네이티브 빌리지 줘 에 그가 리 타이어 하면 은퇴 했죠 은퇴 하는거죠 은퇴 했다 인데 어디로 은퇴 했습니까 그의 네이티브 빌리지는 고향 마을이죠 그런데 그 고향마을 어떤 곳인지 어떤 곳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n 4열 정도로 풀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살았죠 조용하게 그리고 인디 펜던 틀리니까 독립적으로 조용하게 살았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은 자 웨얼이 명사절을 이끌죠 웨얼 유아 미스테이크 네요 미스테이크는 뭔가 좀 아 잘못하고 실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너가 잘못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웨얼을 더 포인트 웨얼 이라고 이렇게 풀어 쓸 수도 있는데 이 포인트가 더 포인트가 생략돼서 웨얼 유아 미스테이크만 온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잘못된 잘못한 지점이다 자 그는 거 걸었죠 걸어갔죠 어디를 향해서 그 거리를 횡단하는 거죠 크로스 니까 그쵸 거리를 횡단해서 어디로 걸어 갔습니까 웨얼 더 투 레이디스 워 스탠딩 두 명의 여성이 서 있는 곳으로 그쵸 이때도 웨얼이 명사절을 이끌해요 전치사 2 뒤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집이 서 있었죠 자 이때 웨얼은 부사절이죠 뭐뭐하는 곳에 그쵸 에 그 세계의 길이 만나는 곳에 그 집이 서 있었어요 됐습니까 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아 요거는 거의 속담이죠 웨얼 there is a will 뜻이 있는 곳에 뭐뭐하는 곳에 부사절이죠 부사절 뜻이 있는 곳에 there is a way 길이 있다는 거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컴 이거는 오라는 건데 웨네버죠 웨네버는 뜻이 얘는 두 가지에요 뭐뭐 할 때마다 가 있구요 뭐뭐 할 때마다 가 있고 그쵸 뭐뭐하는 언제든지 가 있습니다 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이 즉 컨벤니언트 투 유 너에게 아 컨벤니언트 하게 되면 편한 편할 때죠 너에게 편할 그것이 편할 때마다 편할 때 언제든지 컴 와라 그쵸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문장 통해서 배운 거 확인할게요 자 at the far end from the church죠 자 교회로부터 먼 끝에 뭐가 있었어요 was the green 도치된 거죠 얘가 주어고 동사고 장소 부사고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면 도치되는 겁니다 더 그린 그린이 뭐예요 풀밭이 겠죠 뭐 풀밭이 있었습니다 그쵸 예 그 교회로부터 저 먼 끝쪽에 풀밭이 있었는데 그 풀밭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죠 웨어리 그쵸 온 페스티브 어케이전스가 이렇게 또 삽입이 됐네요 그죠 이건 뭡니까 축제 시즌이죠 축제 어떤 행사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축구를 했죠 그리고 열었어요 뭐를요 레슬링 매치를 열었죠 그쵸 그리고 모든 마을들이 춤을 췄죠 그쵸 그러한 그 풀밭이죠 그 풀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쵸 축제일에 에 이 젊은 남자들이 축구 했고 그리고 레슬링 매치 했고 그리고 모든 그 마을이 춤을 췄던 바로 그곳이 이 풀밭이었죠 그게 교회 저쪽 끝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he was down on his highway 에요 그는 고속도로에 있었는데 어디로 가는 고속도로에요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있었고 그리고 그는 접근하고 있었죠 그쵸 어디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더 헤이트니까 절정이죠 절정 뭐에 절정 오브 히스 페임 그의 명성의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죠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그는 들었죠 뭐를 들었어요 아주 미저러블한 컨디션 그런 비참한 어떤 조건 상황 상태를 아 들었어요 뭐에 니 오프레스 피포 오브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압제 받는 사람들 그쵸 아프리카의 압제 받는 사람들의 그런 비참한 상태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그 성 자기는 성공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얘네들은 이렇게 고통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들은 거죠 자 요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스켈레톤 이에요 스켈레톤과 더불어서 끊어 줘야 겠죠 스켈레톤과 더불어서 그 오래된 시대가 다이드 끝났다 사라졌다 디서피얼 됐다는 거죠 다이드 니까 아 그래서 어떤 시대가 또 왔냐면은 이 엔탈크틱 남극 익스플레이션 탐험이죠 남극 탐험의 시대 뭘로 바이 에일 이게 이제 비행기로 저 비행기로 남극 탐험하는 시대가 was born 태어났다는 얘기죠 자 웨얼은 여기에서 이제 그 부사절을 이끌어요 여기서 괄호를 묶어 줘야 겠죠 자 사람이 한때 플로디드는 터벅 터벅 걸었던 거죠 한때 터벅 터벅 걸었었던 곳에서 지친 채로 몇 주 동안 그리고 몇 달 동안 이런 곳에서 이제 날개 달린 탐험가가 캔 커버를 커버 원래 덥다 인데 얘가 어떤 거리를 이동하다 이 뜻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동할 수 있대요 아주 광대한 지역을 몇 시간 안에 수 시간 내에 되셨죠 이때 웨얼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입니다 자 웬에 뭐 할 때마다 우리가 볼 때마다 나쁜 사회적 상태 또는 조건을 볼 때마다 어떤 어떤 종류든 어떤 종류든 우리가 나쁜 사회적 상태 조건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should remember 기억해야 한다 대리아를 뭘 기억합니까 자 이때 이승 가짜 주어죠 진짜 주어는 여기 있네요 help 는 돕다죠 뭐를요 set them right 바르게 하는 것을 그것들을 바르게 하는 것을 돕는 것이 부분이에요 우리 의무의 일부래요 뭐로서 시민으로서 어떤 시민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 중에 일부분이래요 됐습니까 예 여기서 이 dm은 뭘 가리킬까요 dm은 뭘 가리켜요 바로 bad social conditions 요거를 가리킵니다 이거를 바로잡도록 돕는 것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의무의 일환이다 예 고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5번 6번 하고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녀는 종종 could not sleep 잠잘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would you rise에요 일어날 거죠 언제 밤에 또는 이른 아침에 그쵸 뭐 하기 위해서 아 이제 그 룩 아웃 어 포니까 밖을 내다보는 건데 밖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거죠 폰이니까 그러니까 위를 뭔가의 위를 내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다보는 거죠 뭐 뭐를 내다봅니까 더 댄 베이컨트 댄은 그 당시의 형용사로 쓰인 거네요 그 당시에 베이컨트 텅 빈 얘는 아 주요 도로란 뜻입니다 그 당시에 텅 빈 주요 도로를 아 내다봤단 얘기죠 그쵸 그런데 웨얼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램프죠 램프가 서 있었죠 예 램프가 서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그 등불이죠 등불들이 서 있었죠 모처럼 센티넬 센티넬은 그 엑스맨 보시면은 뮤턴트 들을 사냥하는 그 이 센티넬이 있죠 여러분이 그 같은 뭐 마블이나 이런 어떤 sf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얘기가 뭔지 아실텐데 거기에서 이제 그 뮤턴트 들을 잡는 극상 기계 있잖아요 걔네들 로버트 같은거 걔네가 센티널도 나오는데 얘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얘가 보초병 이란 뜻입니다 보초병이나 또는 이제 감시병 이란 뜻이에요 감시병이나 보초병 처럼 거기에 이제 이 램프들이 서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웨이팅 포 어떤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보초병이나 감시병 처럼 서 있었다는 거죠 그 텅 빈 그 주요 도로가 되셨습니까 예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은 그녀가 잠 잘 수 없었고 그리고 밤에 그리고 이른 아침에 자꾸 일어나서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투부 정사는 결과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는 나가서 내려다 본 거예요 그 당시에 텅 빈 도로를요 근데 그 도로에 뭐가 돼 있어요 그 어떤 등불들이 서 있었고 보초병 처럼 어떤 보초병 기다리는 뭐가 뭐 하도록 이 포 목적격이죠 투부 정사의 의미상에 주어 어떤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보초병 처럼 서 있었대요 자 마지막 6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비커오즈는 뭐 뭐 때문에죠 한 사람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쵸 끊어줘야겠죠 이제 주절 나오죠 그는 care for 마음을 쓴대요 판단에 어떤 판단 그의 동료들의 판단에 마음을 쓴다는 거죠 사회적 존재니까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 동료들의 판단을 마음을 쓰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he gratified 에요 그는 만족하는 겁니다 원래 gratify 해갖고 y 로 끝나면 만족시키는데 그저 만족시킴을 당하는 거니까 내가 만족하는 거죠 뭐에 의해서 칭찬에 의해서 만족하고요 그리고 또 is gratified is hurt 에요 hurt 에서 상처를 받는 거죠 뭐에 의해서 비난에 의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 매일매일의 관찰은 보여준대요 데디아 를 그쵸 데디아 를 내용 보시면은 과로로 삽입이 됐네요 이 외혈절이 효과적인 아 그런 어떤 여론이죠 퍼블릭 어핀 여론이 없는 곳에 도덕이 매우 쉽게 느슨해진다는 렉스 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그런 여론이 없으면 사람들이 지켜보는 게 없으면 그러면 도덕도 느슨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들을 판단할 좋게 판단할 칭찬할 건 칭찬해 주고 그리고 잘못된 거 비난할 건 비난해 주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사회적 존재라는 그 하나 그 어떤 이 테두리 내에서 그럴 의무가 우리에게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의무를 충실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어떤 도덕은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견고하게 자리잡게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한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